무더운 여름입니다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계곡이나 바다가 그립지요 이 땅의 물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성령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넘치시길 바랍니다 보면 예수의 선자가 미래에 이루어질 환상 내용입니다 그 당시 에루삼 성전은 파괴되었거든요 그러면 포로 갔거든요 성전이 없어요 불타서 그런데 지금 성전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7장의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데 오늘 2절에 오른쪽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 성전 밑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는 겁니다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루다에 흘리신 피 그 피가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됐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만한 시그리라 그 육체를 깨뜨려서 성전을 흘렸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는데 그래서 생수의 그런 뜻이 예수님 말하기를 명절 끝날 끝날 외쳐가라사대 누군이 목마로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충만의 단계가 네 단계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가 발목에 찼어요 이 발목에 오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 발로 교회에 나오는 단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아요 두 번째 단계 보니까 무릎이 올랐어요 이건 무릎으로 기도하는 단계죠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단계 은혜받는 단계입니다 셋째 허리에 오를 정도면 겸손히 섬기는 단계인데 넷째 단계니까 헤엄할 물 깊은 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허리에 찼어도 그 물속에 내 발로 서 있잖아요 그게 뭔가 아직도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들 그렇게 서 있어서 되겠어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서서 허리 정도 한 대 걸어가는 게 낫겠어요? 헤엄친 게 낫겠어요? 헤엄친 게 낫겠죠? 헤엄친 단계는 내가 성령 조그만한 단계예요 헤엄을 치려면요 일단 발이 땅에 떠야 되겠죠? 발이 땅에 뜬다는 것은 세상을 조홀한 거예요 물질을 조홀한 거예요 내 인생을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물에 몸에 맡기면 뜨거든요 그런데 물이 무서운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뜰 건데 자기가 막 허벅거리고 무서워가지고 막 물을 먹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수영할 줄 알면 그 물의 법칙이 알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아시고 내 인생을 맡길 때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매일 떠나서 사는데요 에레메 1.23 말하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 버려서 되겠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물을 젖힌 거 터진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 팠다는 것은 뭘 의미인가 내 인간의 수단, 방법의 방법으로 사는 것 그런데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샘 물이 하나 있으면 땅 속에서 물이 새로 솟아나기만 하면 좀 지내면 물이 잠잠해지고 생수가 흘러나요 그런데 샘 구멍이 없는 것은 그건 시골에 둠벙 그냥 그대로 썩고 고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를 언제 맛볼까요 예수님 만날 때 언제 만납니까 에베 가문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가문에서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복 그 주님의 은혜의 가문에서 깊이 들어가서 성령의 생수를 이 시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의 맛을 보면 항상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의와 평화 희락의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인생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악인의 궤, 죄인의 궤, 오만이 앉지, 아냐고 피하고 오지 요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가 신의 가에 신의 나무가 씨를 쫓아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 어디가 신의 가까? 성령의 생수가 있는 곳 우리 교회가 성령의 생수가 있고 신의 가가 되고 이곳의 강단의 말씀이 생수가 되고 은혜의 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겨진 나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시고 여기서 하나 만나시고 여기서 복받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물통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헤엄치는 물의 단계는 뭐인가 성령 충만한 단계인데 이 헤엄친 단계에 물 이 정도 수준을 열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다 원하시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더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올까요 이것은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을 원해주고 예탁에 갈망한다 심히 원한다 그 말이에요 간절히 원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심히 예탁하고 자꾸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돈입니까 그 생각이었다면 그 유인도 왔다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 그것이 그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못 봐도 성령을 사모한다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 능력이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데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모할 때에 은혜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라는가 거로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을 인정해 주고 가치를 알아준 사람 그 사람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줬고 하나님이 그냥 좋아요 하나님 복줘서 은사 능력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고 그럼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에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외로움을 느끼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누광일장고사님을 말하기를 줄인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자 줄인자 가난한 자 심리의 가난한 자 은혜로 굶주린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내가 무엇을 구경할까 무슨 무엇을 그냥 들어볼까 이런 마음은 아무것도 보고 들을 거 없어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성경을 어떻게 해석한가 어떻게 설교한가 그 지식만을 구할 때의 영적인 갈급함 여러분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도 성의 역사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할 때의 이 시간에 은혜해 줄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그리스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증이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의인의 심령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정말 옥마른 심령 그곳에 하나님을 은혜해 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모하기 위해서 때로는 외로운 고독도 주지만 내면의 내 아픔과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원하죠 나 맞지 말아 내가 은사 능력이 충만해 아 난 은혜 충만히 받았어 이런 사람의 배부른 사람에게 뭘 그 안에 들어갈 거 있겠습니까 비워야죠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신의 불만을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우디아키 현대교회 모습인데 그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부자라 보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것이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뭐란가 바로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도 알지 못하다 벌거 벗은 것도 영적으로 벌거 벗었는데도 애복이 없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신과 위기 그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는 많은 성들이 교회 안 했지만 쭉쟁이가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을 정말 깊이 배할 때 나는 추합니다 연약합니다 악합니다 죄입니다 하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상을 알게 한 것도 성령의 빛이 비춰야 이 고대 여러분 햇빛이 들어오면 여기 먼지가 보입니다 지금 먼지가 안 보이죠 성령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춰보세요 연약 내가 얼마나 추한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춰준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안다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실패도 주시고 넘어짐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절박하게 느낄 때에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은혜가원에서 이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겐 또 더 큰 장벽 더 큰 어려움에 절벽을 또 하라고 하십니까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해답은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네 자신을 더 비워라 더 은혜를 받아야 된다 더 간절히 주님만 붙잡으면 그만큼 그 문제만큼 그 해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간절히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한 자를 채우시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난한 땅의 첫 관문 열이고성 철옹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 조그마성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무엇을 얘기입니까 이것은 바로 현재 내가 아 열이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교만해가지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이성 싸울 때 아이성 싸울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을 것에 십자가의 승리가 날마다 내 속에서 있어야 이기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어떤 시험으로 과거에 내가 이겼던 것 과거의 은혜 기억으로는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날마다 성의 은혜를 강제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 갈망하게 되었어요 첫 승리의 그 경험이 그걸 의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내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과거의 승리는 절대로 오늘의 능력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사람은 오늘 은혜 주시고 또 주시고 나 은혜 받았을 거 아니고 그 시간 그 문제에 또다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실력을 하겠다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오늘 또 사모하고 줄인 영혼을 빈 마음에만 채워주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사 제자 중 한 아내가 엘리사에게 딱 한 사정으로 부르겠습니다 선지자님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인데 제주가 두 아들을 데려가라고 합니다 종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믿고 사는데 두 아들이 바로 종으로 팔려간 그 절박한 그 여인의 심정을 아셔야 된다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조금 기다려 내가 해결해 줄게 아니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방법은 안 씁니다 내게 있는 게 뭐이냐 딱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너 이웃에게 그릇을 빌고 빈 그릇을 조금 빌면 많이 빌려라고 했어요 그냥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빈 그릇 내 자신을 많이 비울수록 성례의 기름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세요 더 비우세요 더 비우세요 많이 비우세요 하나님 내 마음 비웁니다 비웁니다 그런데 비워지는지 아세요 어떻게 비운지 아세요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에 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그때 절박할 때에 약할 때 강함이라 그때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때로는 슬픔과 고통에 눈물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편 84편 5절에 말하기를 눈물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여러분 인생에 눈물골짜기였죠 아픔에 슬픔에 질병에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 슬픔 때문에 눈물골짜기를 10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눈물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무엇이 왔습니까 돈덩어리 왔습니까 세미 은택의 세미 이른비가 성의 담비가 하나의 방법은 그 아픔에 슬픔에 눈물골짜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만들고 그 내 은택의 세미 터진 성의 생수를 주님 이 법칙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한숨이 씁니다 눈물이 아프며 골짜기가 있어요 이럴 때에 은해 주신다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법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은 우리의 슬픔이 있는 분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남편에게 말할 수 없고 아내게 말할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 말할 수 없어요 아무게도 말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누가 알냐 아무게 이길 수 없어요 슬픔 있고 눈물 있고 고통 있고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절박한 심정에 쫓길 때가 있어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저도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 여기 지금 에베드린 장소가 일곱 번째라고 하면 알겠잖아요 여러 가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만나 주셨고 그때마다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모의 어머니 한나의 아픔 아십니까 그래서 성태치 못하니까 장각시 꼴 분인나를 받습니다 분인나가 배가 올라오니까 겸안해갖고 하늘 앞에서 배부르고 다니면서 약오릅니다 그때 분인나 뇨 때문에 싸웠으면 하나는 3일 아들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때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아들 주시면 내가 아버지께 드리겠나이다 얼마나 기도했든지 입술만 동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운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엘리사 선자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시지합니다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문을 닫으세요 사람한테 보일 것고요 조용히 은밀하게 만나세요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못 봐도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골방 기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사람 탓하지 마시고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바로 그 고대에 그 골방 안에는 기름만 있고 아들만 있고 바로 본인만 있어요 기름 성령만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 만나 주시게 돼서 계속 기름 붓고 기름 붓고 부을 대로 계속 기름이 계속 나오는 성령의 은혜가 넘쳤다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자 기름이 그릇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기름이 그쳤다라 여기서 기름이 먼저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릇이 없나이다 그릇이 부족했어요 오늘 또 내 마음을 비우고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더 많이 비운 만큼 무궁무진한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 성숙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간절히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을 성장하는 것은 내 속에 육성 그것을 버리고 바로 죄악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으로 가득 채운 만큼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군이 자기 소유를 버리자면 너희의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내가 세상에 좋아한 것 좀 버리세요 제자되기 위해서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좀 버려보세요 중국에 성교의 바람을 강력히 일으킨 존성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미국 유니언 신학 때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즐겁고 재밌어갖고 통쾌하게 박사학위 받았다 그리고 배를 따고 중국 성교로 오는데 꿈에 자기가 관 속에 갇혀가지고 박사학위 가운 입고 죽어 있는데 그 박사학위 가슴에 딱 품고 있는 걸 보여줬어요 깨어났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보다 하기를 더 좋아하구나 그래서 깨닫고 나서 그 박사학위 가운을 그냥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그 악의증을 전부 찢어버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간절히 강구할 때 그때 성령에 불이 떠지고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외치는 고대에 중국의 성의 새 바람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너는 이 지구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음성 듣고 그는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다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비우고 비우고 하나님만의 가슴을 가슴 채우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버린 만큼 하나님의 실한 거 버리고 끊고 하나님만 간절히 갈망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 충마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헤엄칠 만한 물은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의 삶으로 성령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중개 유명한 이 워치머니 목사님이 양자강을 배를 타고 쑥 올라가는데 큰 바위 덩어리가 맞고 있어요 그때에 하늘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그 바위를 채워줬거나 물이 불어서 그 위에 지나가게 해줬거나 물을 불어주세요 그래서 그 바위가 쏙 들어가고 물을 불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깨어나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 물이 불어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되구나 인생의 방향 바위 덩어리 없겠습니까 강바닥에 바위 덩어리 치운다고 해서 그 다음 먹겠습니까 내가 충만하면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울 일만 있을 거예요 내가 충만해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하다는 제 아무리 거둬 덮느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일하면 문제도 해결이 되고 성령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 사로잡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가슴을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아는 거예요 헤엄칠 물이 됐다 이 말은 내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이 사람의 수성을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행하는 모든 것은 한나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해도요 금이나 아니라 보석으로 집을 지으세요 나무나 풀나 지푸라고 집을 지으면 공력을 시험할 때 다 타버리게 되는데 인생은 나무 풀 같아요 인본지 금은 하나님의 영광 은은 예수의 속죄 보석은 성령의 역사인데 생각해보니까요 금은 보석은 땅속에 나왔더라고요 나무 풀 지푸라기는 인본지 사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내 가슴 중심 보시고 속사람을 강근하게 보시고 내 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채워서 속사람의 강근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눈에 잠깐 보이는 것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 보셔요 누가 주임을 듣게 사랑하고 있는가 누가 주임을 의지하고 있는가 누가 믿음을 살고 있는가 누가 하나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적인 결과에 따지다 보니까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본지 그러나 불로 타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향나무 가짜 향나무 차이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찍어보면 알아요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화와 조화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진짜 꽃 생화는 벌이 나비가 달아와요 향기가 있으니까 조화는 절대로 벌 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화는 자기 자신을 줄 것이 있고요 빼앗기 것이 있고요 나눠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모조품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것 얼마나 외모에 지중한지 얼마나 많이 뜯어고 치는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 보셉니다 내가 주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진실한가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조화는 줄 것이 없어요 다 죽어있는 생명이에요 내가 주임 사랑하고 주임 은혜로 내 가슴 가득 채워보세요 내가 주임 등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주임 은혜고 내가 기도한 것이 주임의 사랑이고 그래서 내가 충만하니까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그 기쁨을 전하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고 성기게 돼 있고 사랑하는 것이 기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뻐요 말씀대로 사지 않는 것이 괴로워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입니까 주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해요 즐거워요 오히려 행복해요 말씀대로 사지 않는 것이 괴로워해야지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주임을 무엇이고 주임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을 주임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한 주임의 사랑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돼요 본질이 좀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냐고 남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구원을 깨어라 이기주의 나의 유익 인간은 나부터 다 본성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이 바꿔져야 됩니까 내 자신이 이제는 주님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못 받게 주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주님 것이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기주의 인생이 아니고 남의 성기고 남을 사랑하고 저 사람 아픔이 눈물이 어쩔까 슬픔이 어쩔까 그 눈에 보여야 돼요 남의 아픔 슬픔 눈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만 챙기고 있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생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못 받아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 마음을 위고 내 전체 내 마음 속으로 예수님을 가득 채우세요 예수님을 다 사랑하세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사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층층에 올라갔자 신부 휴고될자 간단해요 지금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난 신부로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는 것이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기도가 채웠고 성령이 은혜가 하면서 있으면 당연히 두렵고 없어요 주님 들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가문에서 날마다 성령 은혜가 넘쳐서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시기를 예수 우리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